어머니 어떻게 안 들어오셨어? 이따 얘기해요. 안녕하세요. 판정수입니다. 어서와요. 반가워요. 앉아. 할머니는요? 일 있어서 멀리 가셨는데 늦으실 거야. 키가 얼만가? 184입니다. 나 때는 장신이 드물었는데 요즘은 다 농구 선수야. 공 치나? 골프요? 어. 안 칩니다. 앞으로 시작해야죠. 어머니는 잘 치시던데. 그동안 하겠다고 공부한다고 짬이 없었죠. 포도집이에요. 네 감사합니다. 술 잘하지? 요즘 안 마셔서 많이 줄었습니다. 줄어서 얼마? 양주 한 반 병 정도요. 적당하네. 반 병이면 실제로는 한 병이라 소리야. 그래 본인 성격은 어떻다고 생각하나? 제가 대신 얘기해도 돼요 아빠? 아니. 남자로서는 장점이라고 할 수 없는데요. 곡선형의 가끔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제 성격은 어떤 것 같아? 그동안 몇 번 만났다며? 굉장히 솔직하고 저에 비하면 직선적이죠. 직선 곡선 잘 만났네. 자. 하하하하. 자. 들을께. 주 cart오계를 탐냐며 해볼게요.